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요역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종종 시집장가를 가야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처녀총각으로 혼자 살 때나 연애하면서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이고 살 때와 결혼생활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입니다. 결혼은 알콩달콩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혼자 살 때 각자의 집안에서 살아온 그 방식이 옳은 것이고 상대의 방식은 틀렸다라는 자기 방어적 태도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집하는 상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일이 빌비재합니다. 그동안 각자가 굳어진 가치관을 양보하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말처럼 쉽지 않죠. 시집장가를 가서 이런 난제들을 직접 겪어보고 이를 잘 조율할 수 있어야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난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온전한 과정을 꾸리지 못하면 분쟁이나 갈등을 조율할 어른이나 지도자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통계에 따르면 하루 300쌍이 이혼을 하고 이혼율 또한 OECD 평균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4쌍 중 1쌍꼴로 이혼을 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는 핑크빛 환상만으로 결혼 준비가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배우자를 찾아 결혼을 하려면 집이나 혼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만 뒷받침되면 결혼 준비가 끝났다고들 생각합니다. 부모님들도 집과 혼수 문제만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혼수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과거와의 이별입니다. 처녀총각 시절까지 익숙해진 나만의 가치관과 이별하고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겠다는 마음 자세야말로 가장 중요한 혼수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자 사례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불면증과 가슴 두근거림 때문에 내원한 30대 남성 A씨입니다. 최근 갑자기 맥박이 이유없이 빨리 뛰기 시작하면서 심장박동이 마구 쿵쾅거립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혈압도 180까지도 치솟습니다. 고혈압 환자도 아닙니다. 검진 결과 심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속도 위반으로 예비 신부가 임신을 해 결혼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애만 할 때는 아무 걱정 없이 서로 좋기만 했는데 막상 결혼 준비를 함께 해보니 모든 상황이 걱정거리로 돌변했다고 합니다. A씨는 한마디로 내가 앞으로 이 아이랑 과연 같이 살 수 있을까 덜컥 겁이 났다고 합니다. A씨는 예비 신부가 10살이나 나이가 어리다 보니 철이 너무 없다고 말합니다. 연애할 때는 나이가 어려서 오히려 귀엽고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 준비를 하면서 환상이 다 깨졌다고 합니다. A씨 입장에서는 예비 신부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고집한다는 겁니다. 그걸 잘 안 들어주면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이 하기에 A씨가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A씨는 이대로 결혼하면 나는 얼마나 힘이 들까 이런 걱정이 미리 되는 겁니다. A씨는 자신이 나이가 많으니 당연히 어린 예비 신부는 A씨 자신이 하자는 대로 그냥 좀 따라왔으면 그런 생각인 겁니다. 반면 예비 신부는 A씨에게 왜 오빠는 오빠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고 또 계속 왜 나를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느냐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것을 엄마에게 하소연하게 되고 예비 장모는 다시 사위될 A씨를 불러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A씨는 나는 옳고 예비 아내가 예비 신부가 철이 없는 건데 장모가 결혼도 하기 전부터 벌써부터 저런 이런 간섭을 계속 한다면 기분이 상당히 불쾌해지는 거죠. 그리고 A씨는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다시 전했고 또 어머니는 예비 사돈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다며 갈등이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혼전 임신이 결혼 선물이라며 들뜬 기분으로 양가 부모님의 결혼 성낙을 쉽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싸우게 됩니다. A씨 모의식에서는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이 불안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이 자극받고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혈압도 심장병도 없지만 혈압도 급상승한 거죠. A씨를 비롯한 양가 어른들까지 제대로 혼수 준비를 못한 겁니다. 세탁기며 침대는 좋은 걸로 장만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리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기존 방식과 가치관만 옳고 상대쪽은 철없고 부족하니 가급적이면 내 방식대로 해야 되고 내 방식대로 상대를 가르치고 뜯어 고치려고만 하는 겁니다. A씨는 결혼 준비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어떻게 사냐며 혀를 내두르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결혼 3년차 여성 B씨입니다.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사람이 많아서 공기가 탁한 느낌이 살짝 나더니 이내 숨이 안 쉬어져서 급히 내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차만 타면 숨이 막혀서 차를 못 탑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온몸에 진땀이 쫙 나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수시로 나타납니다. 벌써 세 군데 병원을 찾았지만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공황장애라는 병입니다. 뭔가 자신도 모를 불안감이 심해지면 자율신경에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호흡곤란과 공포가 유발됩니다. 하지만 B씨는 회사에서도 별다른 걱정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몇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선 맞벌이 부부의 경제권 문제였습니다. 신혼 때는 B씨가 남편 월급까지 관리하고 남편은 용돈을 받아 써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B씨가 하는 지출 하나하나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태클을 글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은 왜 그런 걸 내 허락도 구하지 않고 네 맘대로 사느냐 하는 식이죠. 급기야 남편으로부터 왜 내 월급을 네 맘대로 그런 데다 쓰냐 라는 지적까지 듣게 된 겁니다. 어떤 물건을 어느 정도 비싼 걸로 선택하느냐를 놓고도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결혼을 해서도 그 기준을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러다보니 B씨는 물건 하나 살 때도 두 번 세 번 고민합니다. 남편이 또 제동을 걸까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결국에는 각자 월급을 각자가 관리하는 미혼때 방식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서로 간섭은 덜해져서 속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닥쳤습니다. 부득이 최근 이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대출을 받게 된 겁니다. 대출을 받게 된 상황에서 과연 누구 명의로 대출을 받을 건가를 놓고 서로 눈치만 보는 중입니다. 사소한 지출 하나하나에 내 방식에 대해서도 양보가 안되는데 빚을 지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서 지출이 커지면 B씨 부부는 더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여기에 이사를 어디로 가느냐도 내심 줄다리기 중입니다. 서로의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동안은 B씨 회사에서 10분 거리의 친정과도 가까운 곳에서 살았습니다. 대신 남편은 1시간 넘는 출퇴근을 감수해야 했던 거죠. 그러나 지난 3년간 남편이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이번에는 남편 직장 가까운 곳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B씨의 공황발작은 차에 대한 불안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곧 불어닥칠 이런 위기가 감지된 거죠. 친정과도 이제 거리가 더 멀어지면 임신이나 출산, 육아도 다 걱정인 겁니다.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편에게 또 양보를 해달라 하기에는 지금까지의 부부 소통이 너무 계산적이었던 거죠. 결국 B씨에게 남은 유일한 명분이 바로 공황장애인 겁니다. 차만 타면 발작이 나타나니 이 병 때문에 멀리 출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내적 갈등이 신체 정상 이면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A씨, B씨, 부부 모두 각자의 방식이 더 옳다는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방식대로 따라가면 내가 마치 큰 손해를 본다는 착각이 존재합니다. 이런 줄다리기들을 하느라 머리를 너무 쓰다 보니 결국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병만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결혼은 곧 처녀총각의 장례식이라는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해 겪게 되는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살던 가치관대로 상대를 뜯어 고치기보다 내 방식부터 떠나보낼 마음의 장례식을 치르고 와야 행복한 결혼생활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서년들의 지혜인 겁니다. 핑크빛 환상만 갖고 결혼에 임하는 건 A씨나 B씨 부부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요즘 결혼식은 눈물도 사라지고 축하일색의 파티 분위기입니다. 예식장은 크고 하객들로 북적이는 밝고 화려한 결혼식을 선호합니다. 그걸 양가 집안의 가세로 여기기도 합니다. 주례사 역시도 양가 집안이 얼마나 잘났고 신랑 신부는 얼마나 번듯한가를 자랑하는 데 더 많이 할애됩니다. 다른 결혼식과 비교해서 물질적으로 지지 않으려는 묘한 경쟁심마저 노골적으로 엿보입니다. 결혼은 처녀총각 장례식이란 진짜 필요한 조언은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결혼에 임하는 자세는 온통 핑크빛 강박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빛은 어둠이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혼 또한 두 가지 메시지가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웃음과 축하라는 밝음 이면에는 어둠도 공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신부의 눈물조차 보기 힘든 때가 많습니다. 이는 곧 닥쳐올 결혼생활의 또 다른 어두운 모습을 아무런 마음에 대비도 없다가 갑자기 충격을 받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희망이기 이전에 조금은 두려움이기도 해야 하는 거죠. 그에 대한 각오와 준비가 그 어떤 혼수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자녀 수가 적다 보니 다들 각자의 가정에서 귀하게 자랍니다. 대신 많은 형제들 간에 양보하고 타협하는 노력을 배울 기회가 적어지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고 부모 또한 그렇게 양육하는 걸 자식을 더 잘 키운다 착각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만난 양가의 자식들은 결국 결혼생활에서 자기 입장만 고수하면서 그간 편하게 누려온 각자의 방식을 양보하고 타협할 여지가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양가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부부에 갈등이 생기면 A씨 사례에서 보듯이 서로 내 자식 편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들 부모님 또한 결혼식은 장례식이라는 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아직 자식들을 결혼시킬 만한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내 자식만 귀하고 소중하다는 어린 생각이죠. 이런 부모가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되고 누군가의 장모가 된다는 건 비극인 겁니다. 그로 누군가는 또 몸져 눕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양가 어른들 역시도 이제는 내 포만의 딸, 아들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 독립시킬 이별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더 좋은 집에 비싼 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가 부모 역시도 모두 멋진 이별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내 자식이다 하면서 끼고 살려고 할수록 자식 부부는 더 많은 갈등에 부딪혀서 결혼생활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처럼 결혼식이나 결혼생활의 핑크빛 아름다움만 강조하게 되면 그것이 지닌 반대의 속성인 어두운 면이 잠시 은폐됩니다. 그러나 밝음과 어둠은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생활도 마찬가지겠죠. 밝음은 어둠을 통해서 더욱 빛나게 된다는 이치는 결혼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결국 인내와 희생, 양보와 배려라는 그런 마음에 변화가 필요로 한 시점인 거죠. 나 자신의 기존의 고집이나 가치관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성숙한 밝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룡역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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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